말없이 건네해주고 바라라 어? 아닌데? 차가워서 가슴속 울려주고 눈물 쳐준 편지 하얘 처음이 걷기 써내려가 너의 진심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래 목둑잎 내 가슴에 서러움임을 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을 보내요 자 이제 방귀대장 스컴프는 가면에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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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명살이야?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번엔 바로 엠시경의 살아있는 척살 황성윤 포터치입니다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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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정부의 비밀 제가 이 사람을 모른다면 いや 증무육입니다 아, 왜 감격스럽게 해 봐